성경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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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통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에 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가스 미러클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덕 성경 오늘 범위는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6월절은 제사장 나라에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1500년 된 6월절을 마지막 6월절로 지내시고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예식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원래 6월절 음식은 1년 된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부터 6월절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바가복음 14장에서 1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95일 바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식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루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래하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우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탁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예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름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 길을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심오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네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르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른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다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다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유리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밀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문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라 몰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같이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 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껴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임으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리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린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아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수되 역시 믿지 아니아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배단이 시몬의 집 큰 다락방 감남산 겟세만의 대제사장의 집들 브라이도리온 들 골고다 바위 속 무덤과 어느 시골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열한 제자 대제사장 들 서기관들 향유 부은 여인 가론 요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파송한 무리 혼니부를 두른 한 청년 사내들인 공예원들 대제사장 집 아랫사람들과 여종 빌라도 바라바 군인들 구레네사람 시몬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 두 명 백부장 악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아리마데 요셉 시골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 겟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만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겟세만에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도로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만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위쪽인 감남산 서편 기숙에 있는 동산입니다 겟세만해라는 명칭으로 보아 이곳 동산에 감남류를 짜는 틀이 있거나 감남나무 숲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겟세만에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기도하시던 곳으로 마태와 마가는 겟세만해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했고 누가는 감남산의 그곳으로 기록했으며 요한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곳에 있는 동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어 아바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인데 아바는 아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아람어입니다 마가가 아람어 아바와 헬라어 아버지를 함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공생의 3년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공생이 시작 전 41일 금식 기도하셨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신 후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만에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실 즈음 사례들인 공예가 파견한 사람들의 이해 마침내 체포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과정에는 대지사장의 집들 안에서 사례들인 공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례들인 공예 공예원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의 죄를 뒤집어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다시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례들인 공예는 예수님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하나 더 씌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을 속이는 자의 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례들인 공예는 예수님께 네 가지 죄목을 씌워 백성들에게 퍼트림으로 그 당시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처음에는 감쪽같이 속았던 것입니다 한편 로마 총독 빌라도는 사례들인 공예원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유리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총독의 6월절 특사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면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들인 공예원들은 빌라도의 이 생각까지도 미리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유대 백성들의 일부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또한 그들 틈에 선동자들을 앞장세워 머리를 충동하여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관련해 마테의 마가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괴롭혔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특히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주 안에서 태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루포가 마가보금의 루포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끌고 간 골고다 길을 보다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시체가 많이 버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곳을 부르는 갈보리 역시 해골을 의미하는 라틴어 칼바의 파생어 칼바리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에서 십자가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는 약 1.5km의 길은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즉 비아돌로로사라고 부르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순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들으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의 말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줍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도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선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자 빌라도가 순순히 내어준 것을 보면 요셉이 사내들인 공예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재물이 이 일을 가능케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부자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멋진 동력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의 나타나심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열한 제자를 만나주신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오순절에 일어날 새 방언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의 몸을 입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믿어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려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덧붙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히으로 감정하게 achieve 히말라야 하나가okrat 히말라야 하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